음악도 바뀌었네요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음악으로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리 상암동까지 이 주말 날씨 좋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와주시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야 뭐 일이니까 나오지만 이 좋은 시간에 그래도 좋은 공부 해주시려고 나오시는 거라서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주제가 바로 미래죠 미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미래를 아는 예측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지표 중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고 바뀌기도 어렵고 그래서 데뷔를 하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저는 1972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저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동갑내기들은 24만 명 뭐 이렇고요 이제 10몇만 명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곧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면 미래가 거의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필요해 라고 해서 아기를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청년층들이 벌써 부족해진 상황이라 당분간 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이제 석유의 시대가 곧 종말을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석유의 시대가 종말을 맞는 것 그 자체는 불안하지만 사실 준비는 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석유 시대 이후가 아니라 석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의 이 과도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유 시대가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올 때까지는 석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캐내는 석유는 누군가가 돈 투자해서 만들고 캐내야 되는데 돈 투자하는 그 사람은 바보인가요? 내일 모레 석유의 시대가 종말이라는데 돈 끌어서 유전 투자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차라리 석유의 시대가 종말이 온다는 걸 좀 숨기고 몰래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다 소문이 난 상태라서 오히려 석유값이 더 올라가고 그때까지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죠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는 요즘 걱정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상가나 인프라나 도로나 이런 걸 누가 누구 돈으로 다시 건축을 할 거냐 지금까지는 다시 지으면 돈 버는 건 맞는데 네가 더 많이 벌 거냐 내가 더 많이 벌 거냐를 놓고 나 유리할 때까지 나는 버틸래 라는 걸로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여서 최악의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누가 돈 낼 거냐라고 하면 이건 가위바위보로도 결정이 안 되는 참 무서운 시대가 될 거고 외곽의 상가들이 텅텅 비어가면 이제는 요즘 석유값 오르는 것처럼 도심의 상가들은 사람들 미어지겠죠 그런 우리가 한 번도 경험도 못했고 또 상상도 안 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앞으로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인구학자 최술기 교수님인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술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술기입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꽉 찬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꽉 찼군요 오늘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꿈 희망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때 밤에 자는 그런 꿈 그런 의미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혀 뜬금없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불안감들 걱정들 아니면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소풍 가는데 하는 즐거운 상상일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은데 특히 인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그중에서 아마도 나쁜 이야기들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한 5천만 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4천만? 4천만 대 인구였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전에 3천만 대 한국에서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 인구 이상적으로 몇 명이 한반도에 적당하느냐 과거에는 그런 연구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보통 이제 이상적인 그런 인구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인구가 막 급증하던 시기에 이렇게 계속 급증하면 안 되는데 좀 이상적인 수준이 몇이라고 보고 우리 좀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연구들이 한참 있던 시절에 좀 나오던 그런 개념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시절을 되돌아 봐도 이상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지금 현재 유지가 이상적이다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모습을 봐도 이미 과거에 축적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같이 그걸 활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제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날릴까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 올해 2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순간부터 곳곳에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를 제가 계속 돌아봐야 돼가지고 1983년도가 초저출산이 시작된 첫 해입니다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합계 출산율로 2.1 이하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2023년이니까 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초저출산 1.3 이하를 말하는데 1.3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례들이 있을까? 당시 90년대 남부유럽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름을 하나 정해준 겁니다 초저출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 20년이 이제 넘어간 시점이죠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저출산 지금 아주 심각하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는가? 왜 이제 와서 위기의식을 느끼는가? 제가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은 왜 위기를 못 느꼈을까? 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마치 제 인구학자 입장에서는 제가 양치는 소년 같은 거짓말쟁이 소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뭔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심각한 고민이 되는 분야입니다 말을 하지만 숫자로 들을 때는 이렇게 좀 출산율이 진짜 낮네요 그런데 정말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지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인구는 저출산 속에서도 증가를 해왔어요 인구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인구 증가가가 아주 가파랐죠 그때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한 해의 1%도 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벌써 10여 년, 20년 이렇게 와서 지금의 모습이에요 2020년의 인구 감소가 주민운동 인구로 처음 시작했고요 센서스 하는 것은 2021년도로 1년 차이가 약간 나긴 합니다 어쨌건 최근에 인구 감소가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폭도 아주 작아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를 고민해야 되는데 인구는 상수 아닌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아닌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데 설사 이게 좀 나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라면 그냥 그걸로 변화하지 않은 하나의 모습으로 두고 그건 기본으로 두고 다른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위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조와 또 부양비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부양비 측면에서 보면 15에서 64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를 부양을 한다고 치고 피부양이 되는 것은 0에서 14세 어린애들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들이 피부양을 받는다고 하면 15에서 64세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기 한국 역사에서 2015년에서 20년 이 시기가 가장 부양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005년도, 7년도, 10년도, 15년도, 20년도 이럴 때 저출산? 저출산인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변화도 거의 안 느껴지고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리고 따져보면 살기 좋은데 일할 사람 많고 그렇다면 인구 위기 맞는가? 저는 여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문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주는 곳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스템으로도 달라지고 개개인도 달라져야 돼요 그 변화의 모습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고통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좀 외면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이 달라지는 시점이 시점이 지금에 와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달라졌길래? 0.78인 올해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진다 생각해보면 그 전에 0.81이었고 0.84였습니다 0.81, 0.84는 안 낮은 수치인가요? 제가 이제 인구학을 하다 보니까 학계 출산율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해외 논문들도 보지만 1.0 이하라는 걸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된 사례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도 한 7, 8년 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앞으로 미래 인구가 어떻게 달라질지 출산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쓴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0.1 단위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만약 우리가 1.2라면, 1.1이라면, 1.0이라면 거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0.9는, 0.8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죠 최근에 출산율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더 떨어졌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초저출산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2015년까지는 아주 조금씩 거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2몇, 잠깐 들어서 1.1몇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15년을 정점으로 지금 해마다 떨어져가지고 0.78까지 떨어진 겁니다 또 한 번의 지금 하락세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반등의 모습은, 추세 반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저는 하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인구 감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출산, 인구 위기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과연 연결된 게 맞아? 문제가 정말 실제하는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던 반면에 어? 이제는 진짜 감소하는구나 감소는 이런 겁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 감소해요 물론 이제 이동이 있죠, 국제이동이 이동을 잠시 빼고 생각을 하면 출생아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로 어느 정도 아이를 낳는지 그 다음에 그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단순하게 말하면 청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청년층의 연령별 출산율이 어떠냐라는 건데 이 연령별 출산율이 설사 과거처럼 많이 떨어져 있던 저출산 사회라고 해도 청년 세대 인구가 많으면 출생아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 세대보다는 작겠지만 전체 인구 대비에서는요 앞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한 해 10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80만 명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전 세대보다도 규모가 더 커요 그 사람들이 부모 세대를 쭉 지나다 보니까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는 꽤 많이 태어났어요 사망 쪽에서도 기대수명 우리의 수명들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사망률은 사실 연령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20대, 30대, 40대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드물죠 70대, 80대, 90대가 되면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인구 구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한 18% 좀 넘습니다 한 해 1%포인트씩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OECD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고령층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0년대, 2010년대 그 시기에는 더 적었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전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전이 발생을 하고 이제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변화의 폭은 별로 크지 않은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일시적이지 않아서 2년, 3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마스크 풀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망률도 급변했던 시기가 있고 작년에 초과 사망이 꽤 많았습니다 또 외국인,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갑자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이 작년, 재작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정점에서 인구가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시기에는 한 해 한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추정하는 게 정상이죠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한 20만 명 이렇게 인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체감되는 모습들이 인구 변화에 체감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좋았던 시기 젊은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찾아오는 시절이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진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아, 이제는 체감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전에는 체감되던 것을 부분적으로만 느꼈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고 아니면 덮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미 발생을 한 거죠 아마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학 입시, 미델 사태 벌써 이제 몇 년 됐고요 요새 소아 청소년과 갑자기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둘러보면 한 달이 건너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게 쉽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숫자가 0.78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젖줄산을 어떻게 좀 완화할 것이냐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난 결과로 인구가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요 이 자료는 지금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민은호 인구가 연령별로 보면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나요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많이 태어났던 그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뚝 떨어져가지고 한 60만 명 태어났던 정도 지금 한 해 연령이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다시 40만 명이 있고 그러다 작년에 24만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100만 명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해 태어난 아이수가 24만 9천 그 상황이 한 50년에 걸쳐서 지금 바뀐 건데요 그렇다면 한 해 한 만 명씩 줄어가지고 한 몇 천 명씩 줄어가면서 아니면 같은 비율로 줄어가면서 25만까지 내려온 거냐 4분의 1로 내려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응의 문제가 힘들어진 측면도 있고 또 그걸 잘 알고 우리가 대비한다면 적응이 조금 조금은 더 수월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는 것은 그냥 출생아수 보시면 돼요 연도별 출생아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과거에 40대 남자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의 한 50대까지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상당 부분 40대, 50대 거의 60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물론 이민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거 무시한다면 30년 후에 한국에 지금 30세 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 그럼 지금 영세 쳐다보면 됩니다 지금 영세가 30년 후에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출생아수 보면 70년 이때 100만 명이었는데 그것이 한 80만 명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60만 명대로 바뀌는 시점이 있죠 보시면 83년도가 기전이 됩니다 83년 이전까지만 해도 80만 명대였어요 그러다가 84년도부터 60만 대로 바뀝니다 갑자기 한 해만 지나가는데 60만 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뭔가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다가 60만이 계속 지속됩니다 잠깐 70만 초반까지 올라간 시절이 있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생이에요 지금 30살, 30대 초반이 되는 고 연령대입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좀 인구를 좀 그래도 늘려볼까 아니면 이렇게 감소세를 좀 줄여볼까 할 때 그래도 출산을 좀 많이 해주는 세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규모가 조금 더 크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90년대 초반생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도 여전히 60만 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40만 대로 내려오는데요 한국 역사에서 한 해 50만 명이 태어나던 해 옛날에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옛날에 한국전쟁, 그 이전의 일제시대 언젠가 있었겠죠 그 이후로 지금 따져보면 한 해 50만 명이 태어나던 시기는 단 한 해였습니다 2001년 그렇죠 2002년도에 49만 명이 태어났는데 2000년에는 6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2년 바뀔 때 급변하는 거예요 조금 넓게 보면 2000년에 63만 명이었습니다 2005년에 43만 명까지 줄어요 63만이 43만으로 줄이면 한 32% 거의 한 3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시기도 대단히 크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약간 반등해서 40만 대가 꽤 여러 해 지속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 이제 35만으로 갑자기 이제 30만 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20만 대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80만, 70만, 60만 이렇게 조금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 시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에 이제는 어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노동시장 이런 연공급제를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이거 좀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대학교 시스템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갔다가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축적되어 왔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인구 위기가 이렇게 딱 다들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공감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학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장벽을 넘어선다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이 갈 수 없어 미달되는 학교들을 봐봐 그러면서 대학교의 변화의 모습이 지금 쉽게 물론 변화 자체가 동의가 된 거고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아마 지금도 많은 그 안에서의 내부 논쟁과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들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국민연금 바꾸자는 이야기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략적인 사고마저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 변화 이런 위기에서 많이 이야기한 게 4.21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린 아이 한 명을 돌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거에 지금 뒤집어져 있는 아이 한 명을 여섯 명이 돌보는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맞벌이 하시면서 시어머니 장모님 아빠 남자 입장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아이 돌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건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그 아이가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할아버지는 아주 나이가 많아지고 할머니는 아주 나이가 많아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은퇴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어린 아이 한 명이 모든 걸 부양을 해야 되는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냐 과거에는 인구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인구 확정 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쫙 증가할 때는 사실은 그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젊은 사람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양비가 낮아졌던 시절처럼 그 젊은 인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했던 찬스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이걸 성공했던 것은 아닌데 이걸 성공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 와중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생산자가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 GDP는 줄어들 겁니다 GDP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뭐 1인당 GDP가 줄지 않으면 큰 문제 없지 않나요 오히려 땅을 좀 넓게 우리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면 환경 조금 덜 오염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1인당 GDP가 줄어들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자 수가 주니까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신규 노동료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새로운 자극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본을 보면서 요새 걔네들은 지금도 도장을 찍는다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스템을 그걸 왜 안 바꿔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실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에 의해서 새로운 자극이 계속 있는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든 경력자들이 계속 여전히 노동시장에 주가 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새로운 자극이 없이 계속되면 도장 찍는 상태로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뭔가 더 개선을 하고 더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자 숫자도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이 쓰는 것이 마찬가지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본도 딱 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은퇴하고 한 20년 산다 10년 산다라는 생각에서 은퇴하고 30년을 산다 상당히 길게 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훨씬 방어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소비 자체가 방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비 성향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체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향 자체도 생산성도 소비 성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소비가 같이 또 하나의 균형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균형점이 그대로 내려온 맞춰진다고 해도 더 낮은 지점에서 바꿔 말하면 1인당 GDP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훨씬 경각심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고 세퇴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그거는 이미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만 대까지 태어난 이 아이들이 쭉 성장해 온다면 지금보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양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인구를 갖다가 특히 경제활동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산수처럼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여성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선진국 OECD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능력은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도 살짝 높아요 한국의 여성들이 어느 나라 여성들보다도 우수한데 그런데 경제활동은 훨씬 덜합니다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이 부족하다 지금 앞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성들이 조금 더 일을 하면 안 그래도 좀 덜 하고 있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 많이 일하고 싶어 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작 시점이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거의 20대 후반 30대 심하면 30대 넘어서 제대로 된 첫 직장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늦춰진 나라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대 고용률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 하나 65세 은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65세가 노인이었지 요즘 65세는 요즘은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죠 과거에 60대가 나이 들고 하는 거지 지금의 60대는 물론 30대 40대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 그러신 분들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가능해 이분들이 조금 더 일을 해 주신다면 70대까지도 그러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생산성을 갖다가 어떻게 좀 높일 것이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경력단절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력단절을 하고 다시 재취업했을 때는 예전 같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임금도 훨씬 떨어지고요 그 이외에 승진하거나 이런 직장도 별로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리로 자꾸 가시게 된 원래 있었던 커리어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거기에 잠깐 단절을 하더라도 전체 커리어의 단절이 아니라 복귀하실 수 있게 해준다면 생산성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들을 조금 더 생산성 높은 그런 일자리로 바꿔준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외국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더 모시고 오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또 바꿔나간다면 가능하지 않나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계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범위 안에서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 상태로 나가면 크게 줄어든다 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여성, 고령자, 청년 외국인까지도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감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마 부문 부분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시점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저는 길면 10년, 짧으면 5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2002년생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연령대입니다 2002년생이 40만에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과거에 60만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40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했을 때 대학교 입학 정원에 미달하면서 미달 사태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 친구들이 군에 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군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몇 분 남았을까요? 10분, 10분 네 좋습니다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사례들 이야기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그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막상 2002년생이 대학 입시를 딱 봐보니까 벚꽃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2005년생까지 더 심화가 될 거고요 그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들도 있죠 지금과 같은 이제 막 50만 밑으로까지 이제 그 전체 군 규모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50만 명 정도 됩니다 과연 이 규모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징병제 모병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징병은 안 되고 그럼 모병으로 가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병으로 가서 직업군인으로 그래서 장기간 복무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 20대, 30대, 40대까지 같이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의 규모, 절대 규모가 줄고 있는데 얼마나 군에 우리의 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노동시장의 인구도 부족한데 군에 그 정도 규모를 둘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징병제, 지금의 그냥 징병제 중심은 아마 힘들 거고요 사실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직업군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이의 모습들을 해주는 것 아니면 지금은 군인이 하고 있었지만 사실 미군들을 봐보면 부대 외곽 경비나 이런 것은 그냥 다른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이 군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 한국적인 맥락 당연히 안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훨씬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당연히 질적 개선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 인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이 단순한 징병제 모범제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게 지금 고민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요새 많이 줄고 있다는 것 특히 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들은 이미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소아 청소년과가 줄어드는 거랑 같이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지방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만약에 병원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먼저 산부인과부터 없어진다면 그 지역에 아이를 낳기 원하는 젊은 부부는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떠나시겠죠 그 도시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모습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요 공급인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어드는 거 어린이들이 병원 갈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아과가 줄어들고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그럼 수요 공급이 또 맞춰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조정할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좀 큰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미국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고 일자리도 집안에 있거나 잠시 일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이분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시설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요가 줄었으니까요 다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막상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지체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사실 자기 집 근처이거나 자기가 일하는 곳 근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러면 과거에서처럼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마치 산부인과가 없어질 때처럼 집 근처에서 그래도 한 30분 이내 이렇게 갈 만한 소아 청소년과가 없어져 버린다면 차로 운전해서 한 시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서 전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소멸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상상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지지 저랑은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와서 전부 다 노인만 살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소멸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저는 지방 중소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대학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방 중소도시들 중에 상당히 많은 곳에 작지만 그래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학교들이 문을 닫은다면 그래서 거기에 젊은 청년들 인구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 중소도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중소도시가 생명력을 잃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로 따지면 정말 소멸로 따지면 그래도 10년, 20년 나눔은 문제인데요 그러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는 지금부터 이미 발생이 시작한 문제입니다 대학교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또 그 변화의 모습도 상상수는 대학교의 감축 내지 대학교의 폐교의 모습까지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지방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을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에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외국인을 모셔온다 독일도 그렇게 생각했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능한 우리 같은 혈통에 비슷하게 생기고 한국말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계신 동포들을 주로 많이 별도의 비자를 드리면서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본격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면 중국에서 그렇게 모셔올 수 있을까 중국도 저출산이 심한데요 한국보다는 낮지만 뒤따라오면서 상당히 심한데 그 안에서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 중국 동포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꽤 여러 해 전부터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 내 다른 대도시로 다 이주를 많이 해나간 일자리 차에 나간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이미 많이 고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선족 TO를 지금보다 한 두 배로 늘려서 모시고 오면 되지 과연 그분들이 오실 사람 자체가 있을까 지금 규모도 유지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때는 훨씬 우리보다 다르게 생긴 다른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이 지낼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때는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반만년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반만년 단일민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살려면 그리고 같이 지내려면 우리끼리 같이 갖는 정체성이란 것이 있어야 돼요 같은 커뮤니티로 같은 구성원으로서 국적이 설사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갖는 유대감이 있어야지 그래도 큰 문제 터지지 않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 이상적인 상 그건 반만년 단일민족은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냐 그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더 많은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와야 될 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겁니다 앞으로 같이 살아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축소사회가 저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서울 운전하다가 길 막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들 가끔 하시잖아요 차가 좀 한 5%, 10%만 줄어도 어떨까 환경오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없어서 환경을 갖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인구가 감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다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으로 올리려면 서비스한 사람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받는 대상자를 줄여주거나 인구가 감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고령화가 꼭 제약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자나 여자나 80세가 이미 충분히 넘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개발국에서 태어났다면 60세가 기대수명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훨씬 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혹 보이는 50대 분들 60대 분들 만약에 지금 저개발국에서 살고 있다면 기대수명이 몇 년 안 남거나 평균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50대 60세도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과연 고령화가 꼭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구가 과거에는 주로 증가하긴 했는데 이런 증가하는 와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바꿔왔고 그거에 맞춰서 개개인의 사고 판단도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고요 앞으로 감소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또 바꾸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오늘까지 살고 있었던 현실과는 많이 다를 것이고 달라져야 할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소중한 사회입니다 과거에서처럼 100만 명 이렇게 80만 명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40만 명대 요즘 태어난 아이로 따지면 20만 명대입니다 그때는 그 한 명 한 명의 능력 창의력 개성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서처럼 단선적으로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훨씬 더 다양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추라해 보고 저것도 추라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장려해 주는 사회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피파 랭킹을 갖다가 슬라이드를 올렸는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구 한 천만, 천오백만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도 축구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려서부터 축구 좋아하게 한 것 충분히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그래서 선수를 갖다가 팀을 구성을 하면은 피파 랭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도 결국은 축소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훨씬 창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개성을 발휘해서 잠재력을 충분히 나타나게 한다면 인구 5천만의 우리가 피파 랭킹에 지금 이 안에는 지금 탑10에는 못 들어와 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인구 수는 좀 줄더라도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 0.78에서 우리가 닥친 오늘의 지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